음악 수소경제를 구축하려면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필수적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은 글로벌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현재와 미래 과제를 시리즈로 조망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수소 관련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박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친환경 경영. 관련 기업들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의 핵심으로 떠오른 수소 공급을 선점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두산과 효성은 지난 7월 각각 창원과 울산의 액화수소 플랜트 건립에 들어왔고 SK도 내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수소는 약 5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1위 수소 생산국이 되는 겁니다.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글로벌 가스 기업 린데와 손을 잡았고 SK는 미국 수소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와 협력합니다. 만들어진 수소를 기반으로 운송이나 보관, 활용 등으로 생태계가 확대되는데 수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생산되는 수소가 천연가스의 성질을 변경하는 이른바 블루 수소에 치중돼 있다는 점은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블루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도계에 있는 기술인 만큼 그린 수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도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블루 수소의 2배인 그린 수소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수전의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린 수소 생산이 왜 보편화되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격 문제입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린 수소에 계속 투자를 하고는 있고요. 수전의 시스템의 가격 쪽에 저감이 돼야 하고요. 수전의 설비에 얼마나 싼 가격으로 부탄소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수소 경제 규모는 오는 2025년 3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기반이 되는 수소 생산 역량 확대에 국내 대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